안녕하세요. 헌법의 기초 끝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의제 원리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본다. 첫째, 대의제의 원리를 살펴보고 둘째, 대의제의 성공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알아본다. 셋째, 대의제가 겪어온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대의제를 기반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주요 원리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가 있고 또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법치주의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치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만 헌법을, 헌법답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냥 헌법에 있으니까 정부나 대통령이나 법원은 그냥 헌법이 정한 권한대로 해야 된다. 이게 막연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러한 권한들이 바르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바르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통치기구라는 것도 아무렇게나 운영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일정한 원리에 부합되는 그런 조직과 운영을 갖춰야 된다. 이런 관점을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이 통치기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인데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는 때에 따라서는 의회제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의회정치 원리,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용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로 보면 과거에 군주의 권력이 집중돼 있던 것에 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통치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비판과 견제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주제는 철폐가 되고 시민국가 이후부터는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정부와 사업부라고 하는 그런 분화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선언된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죠. 그래서 이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내내 설명되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의 역사와, 발설된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실질화된 국민주권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주권자다. 주권자는 국민인데, 주권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부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대내적으로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 내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이라는 것이 바로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이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대신해서 입법권은 국회, 그리고 집행권과 행정이라고 하는 집행권은 대통령을 숙박하라는 정부의,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신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 통치 작용이고 또 통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특히 위회라고 하는 국민 대표자를 통한 이런 국가 통치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위해제 민주주의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위해제 민주주의는 따라서 간접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동의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국민들이 직접 입법, 집행, 사법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경우는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국민 투표, 총선거 이런 거 할 때 이외에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었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군주제에서부터 역사 발전 과정 중에서 생겨난 것이고 사실상 국민 주권자는 한 번도 제대로 입법, 집행, 사법을 직접 행사하거나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허구적인 그냥 미래의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규범적으로 본다면 주권자는 항상 주권자였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입법, 사법, 집행을 막고 있는 공직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임에 틀림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고 군림하는 입장이고 또 규범적으로 보면 국민의 봉사자인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잘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잘 활성화된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고 국민들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주로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국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일부가 참여해서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국민들과 공직자들 사이에 있어서의 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고 넓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과 대의제 민주주의 사이에 있어서의 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속에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또 국민들의 주권성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번 학기 헌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의제구의원의 전제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대표관계의 정당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의제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국민과 대표자 대표자 보통은 공직자인데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의 경우는 직업 공무원제라고 해서 안정이 돼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대표자가 되겠는데 이 대표자가 잘 구성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잘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선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이 왜 중요한가 또 왜 잘 만들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은 해당 시간에 또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성과 이성적 토론 그리고 다수결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거나 혹은 이제 국민들을 지금 뽑혀놓은 의회를 보더라도 아무튼 전 사회가 역시 공개적이어야 되고 또 이성적 토론 그리고 다수결 원리 이런 것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정보가 또 공개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토론도 좀 이성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많은 토론 속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사회가 되어야만 대지민주주의가 구현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우리 주변 또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탄압받고 집회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이 출판도 안 되고 계엄이 발동이 돼서 계엄을 통해가지고 언론과 출판이나 압수수색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결국 또 이제 억압된 상태 속에서 국민 투표를 하니까 투표도 투표답지 않은 그러니까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정말 억압된 속에 있어서의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이렇게 돼 있고 또 다수교 롤리보다는 국회나 곳곳에서 이런 날치기 통과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졌던 이런 시대를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의제가 왜 안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의제 구현의 전제 조건은 정권교체 가능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평화적 정권교체 가능성인데 이 정권교체 가능성이라는 것은 소수자가 다수자 되고 다수자가 소수자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앞에 조건들이 잘 돼 있는 사회에서는 역시 정권교체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정권교체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보면 야당이 집권한 그 예가 처음으로 국민의 정부 1998년도에 있었던 국민의 정부가 첫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 정권교체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사회가 지속되어야만 그래도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최소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좀 잘 관리가 돼야 되지만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이 부합 반영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지금 같이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뜻이 입법부에 반영되고 있느냐 아니면 집행부에 반영되고 있느냐 사법부 재판에 반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서 지나친 소외감과 거리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대의제가 잘못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진짜로 반영되는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그런 것을 만드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는 이제 큰 단위에 있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작은 단위에 있어서는 역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대폭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